다음 급등 테마술도 확인해보죠. 다음 테마는 뭘까요? 함께 볼게요. 뾰로롱. 바이오 오랜만이네요. 어제도 생각해보니까 히든 종목이 바이오였는데 요즘 좀 전망이 좋은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후발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순환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환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일정의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그다음에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종목군으로 테마나 섹터를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정말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번에 추세가 벗어나면서 시장에 자금 유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히든 종목으로도 바이오주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이러한 돈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다시 말해서 차트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권에 있다고 하게 되면 조금 제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차트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것, 이격을 벌려놨다고도 많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바이오주들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그러한 순환매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바이오주들, 좋은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월 달, 3월 달에는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두시고 3월이 지나고 나서서 좀 공략을 해도 되는데 아니, 또 신기하게 시장에서도 3월이 지나니까 또 순환매도 순환매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이오주는 일제히 지금 어떻게 순환매적인 성격을 보이는 거고 어떠한 이슈가 전반적인 이슈가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암화케가 시기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개별적인 이러한 이슈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대 낙폭으로 해서 이격이 벌어져서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금일 강한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GI 이노베이션입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러한 지금 내용이 돼서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약 한 10배 정도의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면역 세포에 대한 증가 수도 공정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식약처의 임상 시험 계획 변경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이 보통 IMD라고 영어로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비임상, 비임상으로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 공식적으로 신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청을 해주게 되면 어떻죠? 그 바이오 쪽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고요. 당연히 주식은 기대감으로 어떻게 돼요?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GI 이노베이션도 좋게 보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신규주이기 때문에요. 차트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GI 이노베이션을 오후장에 보셨던 분들, 오후장 보셨던 분은 갑자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만 3,300원 부근이었을 거예요. 한번 봉봉 잠깐 볼게요. 봉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2만 3,300원이어서 갑자기 주가가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요구가 되겠네요. 11시에도 보였고요. 제가 본 거는 오후였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이러한 거래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2만 3,300원이 제가 기준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전일 좋은 소식들이 있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왔을 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2만 3,300원을 괜히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눈치 빠르신 분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ND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르노이입니다.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요. 금일 한 16%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딱히 이슈는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그나마 좀 찾아 놓은 게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업체죠. 업체인데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국가 신약 개발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에 관한 비용을 지원을 받았다는, 그래서 연구 개발비를 2년 동안 받았다는 이러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는 바로 폐동맥 고혈압에 이러한 관련된 이러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로 와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지금 보르노이드요.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혹 포션의 기법에 설명을 드렸을 때 포션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디테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어디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보르노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오게 되면 어떻죠? 아마 박스권을 만들 겁니다.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시게 되면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좀 더 하락이 나와도 좋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한 번 돌려서 나오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지금은 포션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신규 상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같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 기법 설명에서 디테일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한 번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좀 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비중 조절하셔서 거래 대금 같이 보셔서 공략하시게 되면 보르노이도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종목은 말씀을 드린 종목은 아닌데요. 제가 이동 중에 발견돼서 바로 말씀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1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알려져 있는 우리한테는 돼지열병 관련주로 해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업체인데 법인인데요. 제1바이오요? 네. 제1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제1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너무 많은, 제가 차트 조금 있다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바로 중견기업으로 소속이 바뀐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세 하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금융 같은 경우가 바로 추세 하락에서 벗어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세를 보인 부분에 있고요. 조금 더 기간 조정을 보고 나서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바이오는 공략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보시자라고 제 관점 말씀드리면서 특징 강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